1. 감사함으로 받는 5가지 축복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공고한 때에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점점점점 더 공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고한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은 그 공고함에서 곧 벗어나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왕의 첫째 사위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는 장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장인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아스를 죽인 그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노래소리를 듣고 다윗이 더 원하는 것이 내 왕자 아니면 뭐가 되겠느냐 다윗을 죽여야 된다 마음속에 앙심이 품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게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녔어요 더 이상 도망다닐 곳이 없자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성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의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왕에게 찾아가서 불평을 합니다 왕이요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히브리스 사람이 다윗입니다 골리아스를 죽였던 다윗입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그 백성들이 노래했던 다윗입니다 사울이 왕위를 찬탈할까 봐서 쫓아다니니까 여기까지 도망왔습니다 새끼 호랑입니다 왜 기르려고 하십니까 일찌감치 싹을 자르시옵소서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순간적으로 자기 목숨을 부지해야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 양쪽 눈에 흰 좌이만 드러내고 침을 흘리고 괴성을 지르고 문을 긁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다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말합니다 이 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 더 데리고 왔느냐 당장 내 쫓으라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오면서 입에 흐르는 침을 닦으면서 다윗이 지었던 노래가 34편입니다 미친 척함으로 위기를 모면한 후에 맨 처음 다윗이 했던 말은 내가 이 5월을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송축은 감사드린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감사 송축 앞에 두 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해도 좋은 호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은 다윗이 감사할 때 경험했던 다섯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라 내가 그의 이름을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들을 되새김질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손길들을 다시 추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감사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노래입니다 주의깊게 보십시오 모든 감사 찬송에는 모든 시편의 감사 시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을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랑할 때 공고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기뻐합니다 처한 형편이 어렵고 막막할 때 사람들은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뭐 좀 좋은 소식 없어요? Any good news? 둘러봐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침묵합니다 요즘같이 살기 퍽퍽한 시절에 무슨 좋은 소식이 있겠느냐고 당신은 있어요? 없어요? 당신은 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손을 높이들더니 소리칩니다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요! 예수가 내 삶의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라는 게 보금입니다 그건 뉴스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다윗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하고 노래했습니다 원망에도 친구가 있고 감사에도 친구가 있습니다 무리의 법칙대로 원망하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감사하는 사람들 곁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감사하는 얘기를 듣기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얘기를 듣기 싫어하고 원망하는 얘기를 듣기 좋아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곁에는 감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감사를 나눕니다 난 이래서 감사해요 나는 저래서 감사해요 그러니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할 것인가 주의깊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과 버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가운데 그 자신이 광대하게 되고 광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확장됩니다 점점 확장됩니다 생각과 말과 꿈과 소망과 능력이 확장됩니다 꿈이 광대하게 됩니다 능력도 광대하게 됩니다 눌리고 찌부러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펼쳐진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다윗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범죄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 모든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들입니다 이러므로 우린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의 능력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두려움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평안한 시대에 갑자기 적들이 연합에서 쳐들어 올라왔습니다 남쪽으로부터 적군은 이미 사해 서쪽의 중간쯤에 이르렀습니다 불과 이틀 후면 예루살렘의 성 밑에 도달을 도착할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금시감에 하나님께 불을 지졌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야셸이라고 하는 레이윈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야셸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여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할 일 없다 구경해라 내가 싸워주리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군대 뒤를 따라가면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군대 앞에 가면서 노래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노래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그 여호사밧 왕의 백성 가운데 같이 서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큰소리로 해보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원래 긴 거 아닙니까 짧게 하면 안 돼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 순간에 모든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마음에서 두려움이 싹 물러갈 때까지 찬송가의 가사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더욱 강렬합니다 그 노래가 시작되었을 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연합군들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복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칩니다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칼로 자기를 왜 칼로 나를 쑤셔 나 안 했다고 그럼 누가 해서 당이 밖에 없는데 싸움이 일어납니다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냐 결국은 서로 서로 싸웁니다 이 민족이 저민족을 치고 그 골짜기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을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노래가 울음바다가 되고 춤을 추게 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다가 두려움이 밀려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 찬송을 부를 때 두려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감사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와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마음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면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루하신 하나님 죽게 감사드리세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불러봐요 고루하신 하나님 죽게 감사드리세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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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가사를 써서 차 앞에 운전대 옆에다 붙여 놓으세요 운전하고 가다가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오거든 거루하신 하나님 우리 거루하신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감사함으로 수치심에서 벗어났습니다 부끄러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친 짓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윗은 평소에 블레스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스 쪽 속에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를 의지하고 다윗이여 당신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등불입니다 하고 따라다니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의 체면이 얼마나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런 수치심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기스의 궁고를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상처가 치료됩니다 얼굴에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깊은 상처로부터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주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게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서서 내 앞에 서서 나를 한번 고소해 보아라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내 얼굴을 부시돌처럼 부시돌은 차돌입니다 돌 중에 제일 강한 돌입니다 내 얼굴을 강하게 하리라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스치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단단하게 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비난하고 싶거든 와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사야 소십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을 만납니다 자식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문을 닫아서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세상의 어떤 화장품으로 화장하는 것보다 더 밝은 빛이 광채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빛나는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궁궐로 들어갑니다 시편 100편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넷째로 다윗은 감사함으로 환란에서 벗어났습니다 환란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지지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 그를 건지시는도다 삶이 고통의 길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사망염침한 골짜기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삶의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다 안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고난의 끝이 안 보이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갑니다 외롭습니다 원수들만을 애워 쌉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기껏 해주는 말이 당신 이제 큰일 났다 그 말이 전부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의 환란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다 떠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천사들이 와서 다윗을 둘러서 진을 쳤습니다 모든 전쟁은 진을 어떻게 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천사들이 견고한 진을 치면은 아무도 그 진을 파괴하고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진을 친 후에 다윗을 마치 우물에서 두레박을 넣어서 물을 퍼 올리는 것처럼 다윗을 그의 환란에서부터 건져내 주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겹겹이 둘러 진을 치고 있어도 천사가 똑바로 위로 끌어올려주면은 아무도 우리를 만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왕이 도단성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왕의 모든 전략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대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사완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람군대가 겹겹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니까 두려워 떠는 사완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또 다른 눈이 열렸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사완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이 가까이 다가오거든 모든 등불이 다 꺼졌다고 생각되는 암흑의 시간이 다가오거든 조용히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우리를 진치고 보호하며 건져주실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위선이 같은 10편 34편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이 부르지지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어떤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의로운 자녀들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위씨 감사드릴 때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애하라 그를 경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굶질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면 아멘하십시다 여러분과 저는 평생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뭄의 때에 사렙다 과부와 그의 아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사우랑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듭니다 어느새 그를 따는 사람들이 6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자기들만 옮겨야 하나 식솔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입니다 사우랑의 군대에 쫓겨다니기 때문에 어디 정착에 있을 수가 없어요 수천 명이 마치 물 위에 풀리바나 떠다니는 것처럼 이리저리 처서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애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감사 찬송을 드려라 그를 경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바오른 빌리뽀 교회 성도들에게 일이 어렵고 힘들수록 답답할수록 사면 초과와 같은 상황이 이르면 감사하라고 부탁합니다 감사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리뽀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어디서 구워오지? 어디서 가져오지? 누가 날 도울 수 있지?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사렙다 과부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채워지는 것처럼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지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던 것들도 사라져요 그러나 감사하면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감사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넉넉할 때나 부족할 때나 피곤할 때나 평안할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의 삶의 제일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친 척하다가 나왔던 다윗이 치은 노래를 통하여서 감사하면 우리가 받는 다섯 가지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수치에서 벗어납니다 환란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1년 동안 내내 베풀어 있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상하며 입술로 자나 깨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